집은 잠시 머물고 떠나는 공간이 아니라 늘 함께하며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건축가와 의뢰인의 신중을 기한 설계와 엄격히 선별한 좋은 자재와 완벽한 퀄리티로 지은 유행을 타지 않는 정통 유럽식 전원주택을 소개합니다. 오랜 서울 생활로 심신이 지쳐갔을 때 부부의 휴식과 힐링이 되었던 양평의 본 전원주택은 처음에는 영원히 살 것 같이 시작되었지만 상황은 항상 변하는 법,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해외로 가셔야 해서 부득이 정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과 지근거리에 북한강을 품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오리에 위치한 당신의 전원생활을 응원하는 유명 부동산 인사들입니다. 본 전원주택은 서종면 문오리 생활권에서 도보거리에 있습니다. 산 좋고 물맑은 곳에서 사시사철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푸른 자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습니다. 말끔하게 정리가 잘 된 소규모 단지 안에 유럽식 전원주택으로 몇 채가 들어서 있으며 본주택은 맨 끝에 자리잡아 그 중에서 가장 품이 있고 자연에 안긴 유럽풍주택이라 하겠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넓은 북한강이 있고 수시로 강변길을 걸으며 산책이 가능한 곳으로 휴식과 힐링이 늘 함께하며 서울 잠실과도 40분 거리에 있어 서울에서 잠시 일을 보고 들어오는 길도 늘 상쾌합니다. 본 전원주택은 고객님의 취향을 반영하여 정원은 벽돌바닥과 화단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잔디 대신 마음을 심었습니다. 일찍 전원생활을 경험했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관리하기 쉽고 맨발로 거닐 수 있는 아름답고 편리한 정원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벽돌바닥을 맨발로 거닐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원 약간 게을러도 정원 가득 무성히 자라는 자풀에서도 자유로운 정원으로 조성하셨습니다. 일찍이 전원생활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공감들 하시지요? 본 전원주택은 대지 161평, 건물 54평으로 2019년 목조주택으로 건축되었습니다. 건물 한편으로는 자작나무숲을 연상케 하는 가족과 오붓한 파티를 할 수 있는 바베큐 및 외부 쉼터를 제공하여 지인분들과 즐거운 야외 식사 시간을 갖게 해줍니다. 정통유럽식으로 컨셉을 잡아 심플하고 수직성을 강조하였고 프랑스산 점토기화와 수려한 조각이 들어간 현관문의 디테일을 살려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주택의 시작이자 끝인 현관문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미라벨 성문을 모티브로 직접 제작하셨다 합니다. 오크소재의 앞뒤로 조각을 넣어 더욱 고급스러운 유럽의 느낌을 담아냈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1층은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의 평면을 적용하였으며 2층은 고급 호텔에서나 볼법한 구조로 분위기를 연출하여 특색있는 공간에서 자연을 풍성하게 누리는 힐링의 역할에 집중하였습니다. 목구조 공법으로 단열을 기본적으로 잡아주고 오크문의의 알루미늄 3중 시스템 창호를 전창에 적용하여 준패시브급에 달하는 단열 조건 또한 맞추었습니다. 보급스럽고 단아한 욕실 인테리어도 현주택의 매력 포인트라 하겠습니다. 다른 장식 없이도 계단 그 자체의 무늬와 컬러가 계단실에 활력을 주는 인테리어입니다.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곳에는 미국식 창호를 설치해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계단과 창호는 오크특유의 나뭇결과 컬러에 천연 오일을 더해 부드러운 촉감을 드러내게 하여 근사한 자연과 하나 되는 자연의 느낌을 연출하였습니다. 2층에는 마스터룸과 드레스룸을 낀 작은 방 그리고 호텔식 멋진 욕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마스터룸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분위기 있는 근사한 커피 한 잔 당신의 꿈을 만족시킬 만한 매력적인 외부 발코니입니다. 안방과 연결된 실내창을 열면 목욕을 하면서 바깥 경치까지 두루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욕실문에는 루버셔터를 적용하였습니다. 마스터룸에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발코니가 있다면 작은 방에는 자연과 함께 필라테스나 요가를 할 수 있는 근사한 외부 테라스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의 입지적인 조건은 서울과 접근성이 더욱 빨라진 탓에 출퇴근이 용이한 실거주 주택으로도 매우 인기가 높은 지역에 해당됩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는 농어촌 특별전형이라는 좋은 카드를 가질 수 있는 경기도 내에서도 상위권 성적의 학생들이 단위기로 유명한 명문 양서고등학교까지 위치해 있다 보니 학군 수요로 오시는 분들도 상당하다 하겠습니다. 주택의 가격은 조정된 금액으로 금매가로 9억 원에 매매하며 매매가격 또한 지주분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협의가 가능할 듯 하오니 본 주택의 매력을 느끼시는 분이시라면 빠른 방문 바랍니다. 백세 인생의 절반을 지나가는 우리 앞에 살아온 날만큼 앞으로 살아내야 할 긴 스토리보드가 놓여 있습니다. 조금만 더 용기를 발휘하신다면 인생의 후반전에 기막힌 반전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집과 땅들을 많이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저희 유명부동산은 예비 고객님의 행복한 전원생활을 응원합니다. 저희 유명부동산에 오시는 길도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길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